한글자. 내 눈인지 너 눈인지. 다시 한 번 보다 보면 안 가요? 한글자. 한글자. 그러면 네 눈이냐 내 눈이냐를 보자고. 아니, 아니. 한글자 모르니까. 하나님 한글자 보려면 넌 로미오, 네로미오를. 그거 들릴 것 같아. 오답스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답스가 뭐야? 아니, 형은 오답스가 뭔지 몰라. 오답스. 아니, 잠깐만. 형 빼고, 형 빼고. 나머지 사람들 손 들어봐. 오답스 손 들어봐. 오답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한글자 손 들어봐, 한글자 손 들어봐. 한글자 안 돼. 한글자도 네 명. 자, 다음. 준영의 선택. 오답스 한글자. 오답스가 누군지 모르면 오답스가 더 좋을 것 같아. 오답스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글자 개수 중에. 저거 좋지. 한글자를 보는 게 낫지 않아? 한글자를 보는 게? 한글자만 하고 뭐해, 저거 많은 30개에서 하나 보면 뭐가 되는데. 어떻게 맞는 말이야? 30개에서 하나 봐서 나는.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봐봐. 아니, 빨리 넣어. 지금 오빠 그게 아니고 봐봐. 아니, 빨리 넣어. 지금 다 맞다니까 거기다 말해. 나 말 들어 봐, 럭럭럭. 시원해. 30글자에서 하나 보는 건가나 아니면 30글자에서 두 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좋아. 아니,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숫자만 알려주는 거야. 뭐가 틀렸는지 숫자만. 그래도 숫자가 더 크잖아. 그래도 숫자가 더 크잖아. 형, 형, 형.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맞아. 그냥 가세요. 정끗하겠어요. 어차피. 오답수. 이렇게 우리한테 큰 웃음을 줬는데 봐야죠. 오답수. 과연 몇 갠지 보여주세요. 하나야, 하나.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오답수 너무 잘했어. 오답수 너무 잘했어. 나 잘했지? 그래요. 30에서 3개야. 아까 너 하나 하려고 그랬어. 어르신의 이 삶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르신의 삶의 지혜.